안녕하세요. 자, 2020년도 달리기 마지막 장을 팔라고 쓸쓸하고 연말이면 왠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반성의 시간도 가져봅니다. 자, 2021년도 좋은 계획 세워서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자, 오늘은 유영훈 가수님 모시고 노래 들어보겠는데요. 자, 우리 또 남북이 가로막혔잖아요. 38선이 있고. 임진강이라는 데가 좀 이북에 가까운 데 있죠? 네.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하신다고 생각하고. 임진강 노래 우리 유영훈 가수님 멋지게 불러주세요. 화이팅! 네. 출발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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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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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